한번 쳐다봐 아주 3대가 이렇게 앉았네 야 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강국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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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우리 강국이 이뻐? 네 이뻐 증손주야 아이고 쳐다보는 거 봐라 고모 할머니 그리고 여기도 고모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머리도 까맣게 나 어머어머어머 다시해 진짜 아들 하나 딸을 낳으신가요? 진짜 딸 낳아야 되는데 저기는 더 100점짜리잖아 딸 먼저 낳고 아들 낳으셨잖아 진짜 100점이다 할머니 강국이가 보니까 어때 나 본 거 같아 나 본 거 같아? 잘생겼지 잘생겼지 창 창 창이 아들이야 아이고 하상이네 다행이네 나보모 같아서 맞아 하상돼야 되니까 강국아 이거 뭐냐 아이고 드세요 고기 강국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강국아 기영이하고 언니하고 이거 하하 하하 고모 할머니가 재밌으시지 어이 잘생겼다 두 안식을 여기서 지내고 갈거에요 두 안식을 여기서 지내고 갈거에요 응 하하 그렇게 일을 잘한다고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더 열심히 해야자 우리 창이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그냥 하하하하 하하 좀 먹나 좀 넣어줘봐 좀 넣어줘봐 하하하하 입에다 넣어줘 입에다 이거 지구 다고왔죠 음 접시가 더 아휴 아휴 사로가 필요하니 아휴 사로가 필요하니 아휴 사로가 필요하니 사로가 필요하니 여기는 또 미국에서 와서 해. 아 그래요? 함께 하겠네. 날 사랑하는 친구 내 친구 내 친구 날 사랑하는 친구 내 친구 3분 계셔 머리 안 닫히기 네 니가 안고 호 호 호 니가 안고 호 호 나 이제 안났잖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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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얘 이름 아빠가 졌어 아빠가 얘 이름 지었다고 강국이야 강국이 강국이 이강국 이제 거의 돌 됐어 돌 강국아 할머니한테 가봐 징조 할머니 니강국 할머니 어떻게 왔어 응 할머니 할머니 그거 줘 할머니 어 아빠 아버지는 못 왔어 아빠는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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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강국아 응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응 응 오이 사는 데서 아 아 야채박이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응 고기 사는 데 신선하지 말고 여기 많지 많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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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봐 이강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신났어 고맙다 할머니 할머니 강국에 보니까 기분 좋아요? 좋아 응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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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사시니까 응 얘도 보지 응 대박 세이버 삶아 넌 너무 멋있지 응 으응 다 오이 이게 드실래요? 아 이러니 커야가 괜찮은데 맛있어 네 고기가 좀 같은